지금 평동 평동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for 평동 is now arriving 이 열차 춘거, 탕공, 탕공까지 탕공 방문으로 가실 수 있는지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열차에서 평동, 이 열차에서 평동, 땡큐 이번에는 첫 회의 여동, 이역을 걸겨 놓고 상융관광에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내 손님 오른쪽으로 학동, 학동, 중심 타입 학동, 중심 타입, 도로 2역에는 광주 지하철 3경 탈마강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땅을 이용하여 어르신에 가셨군요 2번역에서 방역시기 바랍니다 오보로 가실 분은 조태역 4강 출구하였고 모든 분은 행사물을 외우고 2번역에는 남방차 문화장관에 도착 2역에는 오일과 일명 홍보관이었습니다 군부청 동구경찰서 방향으로 가셨군 2번역에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2역은 중간단과 열차 타이가 나왔습니다 한나무로가 망진 신사는 också 엔시간에 공항으로 가실군이 Guide to Family 한나무로 오가 한나무로 보다 동구청 상상의 του 보행센터 방향으로 가실군이 이번おい가 엔시히 recorded 주간jek より usters 요니고 SAN 하죠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지금 하는 heritage sun the air 첫 번째 날이 was self- planted 오해 Def replaced 저 viaje 이번 년은 2대전 컨벤션 센터 마을 마을 비교해 내리세는 이동물질입니다. 이번 년은 동 방지공학량을 이동시피 성주 성주, 성정관, 광주 지방관자차 하난데아교 워낙에서 광주 여자리아교 방역량을 지는 내리세입니다. 이번 년은 방지 송장, 방지 송장, 방지 송장량을 놓고 서울 방역의 열사를 이용하십니다. 이번 년은 내리세입니다. 이 년은 피어자가 전체로 한고 한동여림, 괜찮은 곳곳에 한 번 산업한지 한 번 더 하셔도 일반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 두꺼운의 빈 물건역을 입시 한 번 해보고 싶다 합니다. 오늘도 저희 광주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